마이보험 체크 그 정도로 요즘 우리 안징을TV, 인사트TV, 대박영선TV, 임세윤식당TV가 응원하고 소개해드릴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박영선TV와 임세윤식당TV는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 때는 그분들이 있어서 공동 송출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너무 중요한 분이어서 1대1 토크를 기획했습니다. 박영선 운영위원장과 임세윤 공동소장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중요합니다. 또 경기 전체에 민주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분이 반드시 지난 4년 전에 정말 안타깝게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책무가 저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분은 우리 민주노총 사무국력노조위원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으로도 한 1년 같이 저희들 우리 후배들 위해서 애써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다가 이제 민주당 대변인 되시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나 범진보 야권을 응원하지만 민주당의 직책과 저희의 이른바 비정부기구 독립적인 비영리단체가 민주당의 추후 정치인하고 직책은 겸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면해드리고 민주당 대변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요즘 방송에서도 명안을 향하시죠.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대변인 김현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을 후보. 평택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평택에서 을디를 위한 평택을 후보라고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평택병으로 평택이 가불병으로 분화가 되면서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한 5분 동안 하십시오. 잠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안잉을티비 인사이티비 들어오고 계시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더 들어오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인사이티비에서도 바이솔님 인사이티비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들어오시고요. 안잉을티비에서 축복사람님 포물님 영희님 단무지님 이경수님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특히 포물님께서 우분토 아프리카 여행 때 나무 밑에 사탕 바구니를 혼자서 갖지 않으려고 손잡고 달렸던 우분토정신 아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먼저 1등이 되면 사탕밭을 먹을 수 있지만 혼자 안 가지려고 손잡고 같이 달렸다. 이게 옛날에 김현정 위원장님이 우분토 설명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잖아요. 우분토 전문가 우분토 실천가 우분토 혁명가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권진사회다님 오셨습니다. 권진사회다님 저를 지지할 게 아니라 김현정 평택병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거기가 한동훈 체제의 부역자 유희동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셔야 되거든요. 한동훈 지도부의 핵심입니다. 한동훈 체제의 핵심. 그래서 평택병 김현정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응원합니다. 영희님 고맙습니다. 권진사회다님은 김건희 풍자했다가 KTV로부터 고소도 당하고 막 신고를 엄청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김건희 이야기만 하면 다 와서 막 차단 조치하려고 심지어 형사고속까지 당하신 유명한 유튜브인데 여러분 권진사회다도 구독줘야지 요즘 권진사회다하고 김디디님하고 제가 2주 전에 월요일날 먹방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안정일TV는 뜻있는 모든 유튜브들하고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조중동을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오늘 아침에서도 뉴스공장 가가지고 제가 뉴스공장, 뉴스버스, 서울의 소리,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홍길동기금, 꿈수청년장학금 막 홍보했더니 사람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있는 분들 다 우분투 정신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신뢰하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응원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신 분입니다. 김현정, 평택병,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분 저희가 지금 후보로 확정된 분은 저희 방송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다 그동안 후보가 아니 경선을 준비하거나 경선 중인 분들만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워낙 역량이 출중하셔서 저기 경선 단계까지는 후보가 되실 거 믿었고 그래서 오늘 연락드린 거예요. 후보 되자마자. 후보 되자마자 오신 건 처음. 어제는 구자필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로는 처음. 그냥 떨어졌는데 나수율 후보를 위해서 바로 온팀 정신이 돼가지고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떨어진 사람으로 처음. 박영기 노무사님은 컷오프 된 사람으로 처음. 컷오프 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 온팀. 정말 민주당 승인에서 온팀이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선 민호 후보로는 처음 오신 거예요. 김현정 후보님이. 그다음에 여기 오셨던 이기현 우리 여부 후보님은 어저께 경선 승리했다고. 안진걸 TV에 출연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김종민 현직을. 현역 의원을 이기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분 현역 의원을 이긴 분이 아마 오늘 올 거예요. 은종. 여쭤보실 분이. 윤종근 후보님.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 안성. 그래서 오늘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평택병의 김현정 안성의 윤종근 후보. 윤종근도 완전 우분투파예요. 김현정파예요. 김현정 이원장님이 1년 우리 옛날 우리 자주 경희대학교에 아주 자주 학생활동하던 분이죠. 그 윤종근 후보님도 안성 평택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안성의 김학용이라는 사람하고 붙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사선 중진. 그러면 경기도가 다 이겨요. 이 두 분이 이기면. 윤종근 후보와 김현정 후보가 이기면 다 된다. 제가 계속 시간을 끄면서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다가 김현정. 자 이제 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사이에 또 태꺼삐님. 오마이갓님. 감사합니다. 푸른하늘님. 특히 태꺼삐님이 김현정 후보는 국기 입성을 기원합니다. 푸른하늘님이 민정 후보들 너무너무 유능한 젊은 후보가 많군요. 그럼요. 김현정 후보님도 대학학번으로 지금 88학번이니까 50대 초중반이죠. 한참 일할 때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그리고 한 번도 당선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치열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오마이갓님. 꼭 당선되시길. 오늘 사실 평택 김현정TV랑 공동생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 인사이티듬 안지글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잘해가지고요. 평택 김현정TV에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녹화를 올리려고 하는데 평택 시민들이 보면 김현정을 찍을 수밖에 없게 떠벌이 안진 걸은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도 김현정 저분 너무 좋다. 이렇게 찍을 수밖에 아마 제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방송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김현정 후보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역시 우리 안진걸 소장의 입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의로웠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방송도 많이 같이 했었는데 항상 발원총량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가 거의 한 시간 중에 한 20분 정도도 얘기를 못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많이 저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사무금융이라는 산별로조에서 산별로조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간통하는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 양극화 문제 이 문제를 꼭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에서 우분투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사회연대운동을 주도했었죠.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님 민생영장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좋게 받아들여져서 당에서 이제 지난 총선 때 영입이 돼서 제가 이제 공천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분투 정신입니다. 우분투. 사회연대운동. 멋있어. 진짜 멋있습니다. 그때 총선 당시에 이제 슬로건도 우분투였는데 우분투가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우분투를 우리 평택시민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민생전문가로 바꿨던 그 기억이 남는데 지금은 우분투를 많이 아세요. 이제 제가 많이 우분투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줬는데 저는 우분투의 사회연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정말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시키고 퍼뜨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원내들어가서 그런 사회연대운동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아서 평택 의뢰 공천을 받았는데 이번에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병이 하나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평택병 후보로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21대 때 상대방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의 정책위장인 유희동 의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평택을 해서 같이 붙었는데 1.56포인트 차이로 제가 낙선을 했어요. 한 2천여표였나요? 1950표. 저희가 직접 갔어요. 평택을까지 노동조합, 시민단체, 민생단체 전문가들이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기작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그때 당시에 영입인사인데 영입인사에 대한 당의 배려가 조금 부족하면서 너무 늦게 지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950표면요. 사실상 승리한 거죠. 일주일만 후에 선거가 있었으면 이겼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3, 4일만 후에 있어도 이겼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진짜 거의 다 따라간 상태에서 그때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농반, 진반이었지만 전국에서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전국적으로 지지선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후보라고 엄청났죠. 정말 지지선언을 많이 받았는데 평택에서 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아 그렇죠. 평택 시민들이 아니어서 네. 많이 왔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시간이 더 충분하게 있었다면 그게 확산돼서 많이 시너지가 났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4년 때 출마했을 때는 상대당 후보도 그랬고 저를 이제 낙하산 인사다. 그래서 평택을 떠날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수차례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낙선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낙선 인사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했죠. 거의 한 일주일 낙선 인사하면서 4년 동안 떠나지 않고 평택을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 그 지역위원회 공조직도 운영을 하면서 대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그 선거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평택의 승리도 이끌어냈고 또 평택 지역위원회를 공조직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우분투 봉사단도 만들고 골목당사 찾아가는 우분투 봉사단 생각합니다. 골목당사도 생각나고 천막당사도 생각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과의 간극을 많이 좁히려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뭐 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당에서 운 좋게도 주요한 원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당직들을 많이 맡았잖아요.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도 했었고 또 대변인도 하고 공관위원 전용위원 하면서 방송에 많이 나가서 당의 이제 당과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당을 위한 선당우사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대단히 의미 있는 저거였지만 또 그 덩달아서 제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평택에서 이제는 김현정 하면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많이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을 얻고 있어요. 4년 전에는 제가 명함 나눠줄 때 남자 김현정입니다 하고 나눠줬어요. 아 여자 김현정 cbs 앵커 김현정이 워낙 유명하고 옛날 가수 김현정 다 돌려놔 맞죠? 다 돌려놔 돌려놔 춤추시던 그다음에 요즘은 cbs 김현정 뉴스소 김현정 pd를 많이 알죠. 제가 김현정 뉴스소 가가지고 서민 교수와의 토론에서 압승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캠프에서 홍보팀에서 자꾸 다 돌려놔 그거를 가지고 쇼츠를 찍자 그래요. 아 윤석열 정권 그거 하셔야 돼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제자리로 다 돌려놔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고 운파룸파도 하시고요. 원카의 운파룸파 챌린지 있잖아요. 운파룸파 윤석열 태진 운파룸파 김건희 크드검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운파룸파 챌린지 진짜 유행한다니까요. 쇼츠랑 저기 우리 김현정 캠프 창문님 오셨는데 운파룸파 아시죠? 더 원카 저기 티모시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그런데 운파보다 더 화제가 되느냐는 파묘입니다. 일요일날 풋살 끝나고 우리 정말 중년 남성 사인이 파묘를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또 친일파들에 대한 분노를 표했던 파묘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너무 바쁘시겠지만 유권자들하고 꼭 한번 보십시오. 유권자들하고 한번 볼만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오늘은 김현정 차이 저희도 이제 하나가 분구가 되면 상가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후보 확정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여야간에 합의돼가지고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그전에는 병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생긴다고만 하고 확정이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병이 하나도 생긴다는 기대에서 후보가 9명이나 났어요. 을, 을 평택 을 지역으로 나온 거죠. 을 전체에 대해서 경선을 하다가 경선이 끝나고 병이 생기면서 공천이 된 거라서 제가 지난 20일 때 때도 공천 받을 때 3월 2일 날 받았거든요. 하루 전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4년 동안 제가 지역 현장을 했고 12월 12일 이후에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4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구 중에 비전 1동과 동삭동이라는 새로운 동이 인구가 거의 9만 명이 넘거든요. 새로운 동이 저희 병에 합쳐졌기 때문에 또 그 동삭동과 비전 1동에 대한 유권자들 시민분들 찾아뵙고 자꾸 인사하는 것들을 지금은 중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병이 어느 어느 동인지 다시 한 번 소리해주세요. 평택이 원래 갑을 지역구였잖아요. 의리였죠. 그러니까 정장선 시장님이 굉장히 또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지금 시장님하고 계시고 저번에 3선 하셨나요 이번에 이번에 시장 재선했어요. 시장 재선 하셨고 갑은 홍기원 의원님이 계시고 거기는 후보 확정되나 경선 중이고 을에 원래 우리 김현정 후보님이 1950표로 따로 정말 석표를 했는데 병 지역구로 조정이 되고 을은 어떤 한 분이 전역 공천 됐고 오늘은 병리학이 막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택 김현정 TV도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우리 예비 의원님들이나 오면 웬만한 의원님들 또 구독자 1만 명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민당 의원들이나 예비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제대로 이렇게 투자를 안 했어요. 유튜브도 정성이고 소통인데 국민의당 존중이고 평택 김현정 TV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2만 2천 5백 명 그러니까 우분투 정신으로 양극화 불평등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사무원 노조 하실 때 우분투 재단을 만들어내셨어요. 노조도 돈을 내놓을 테니까 회사도 돈을 내놔라. 사회사도 기부를 해라. 그래서 저도 막 그때 100만 원 내고 막 그랬어요. 큰 돈 아니지만. 그래서 우분투 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평택 김현정 TV도 2만 2천 5백 명이에요. 후보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 못 봤어요. 김병주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정도에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유튜브가 좀 약해요. 물론 정책 내 이런 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빼고 2만 2천 5백 명은 정말 4년 동안 떨어진 다음에 꾸준히 방송하고 소통하면서 2만 2천 5백 명이나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힘을 많이 얻는 게 유튜브에서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페이스북에다 정치적인 글 올리면 고회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차단해버리고. 네. 뭐 알고리즘을 걷어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또 무슨 오류가 생겨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가 난리 났어요. 또 한 시간 동안인가. 두 시간 동안. 그것도 이제 친구를 제한이 있잖아요. 5천 명으로. 네. 맞습니다. 5천 명까지밖에 안 되는 데다가 알고리즘이니까 뭐를 뭐 이렇게 해놨다라. 정치적인 글이 노출이 잘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아까 하신 것처럼 2만 명이 넘는데 거기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힘을 많이 얻는데 그 안에 우리 평택의 시민들도 꽤 많으세요. 제가 이제 평택을 지역위원장으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때 대변인도 하고 지금도 당대표 언론특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얼만큼 아시고 지금 언론특보. 그래서 이재명의 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대변인 민주당의 대변인 이재명의 입. 김현정. 그래서 대표님을 응원하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많이 구독하고 계세요. 이야 지금 보니까 최근에도 뭐 이동형 팀이 나온 것도 이제 김현정 팀이 이제 올린 거잖아요. 1300조회 쇼츠 후쿠시마 온전 오이무스 4차 방류 윤석열의 소리소문 없이 도와주고 비호하고 3.1제 기념사에는 사실상 거의 고의적으로 자의대를 부각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9600회 그다음에 mbc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7700회 바이든 바이든을 보태했다는 의미로 와 뭐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들 보시네요. 저는 오마이티비도 갔다 오셨네요. 오마이티비는 제가 한 두 달 동안. 지금은 계속 하시잖아요. 출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마이티비에. 최진봉 교수님하고. 저도 뭐 자주 갑니다. 안방이죠. 요즘에는 데모할 때만 촬영을 하고 스튜디오는 못 오게 하더라고요. 아 왜요. 제가 너무 이제 데모 분위기니까 오마이티비같이 품격 있는 방송에서는 농담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병으로. 그러면 뭐 지금 분위기는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2월 달에는 공천파동도는 공천 갈등이 좀 어려웠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이 대승적으로 승복하고 기동민 의움도 승복하고 다 이제 승복. 지금 갈등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승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치예요. 그러면서 진재인 윤석열 김건희 심판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어제 최연일 영등포 후보 오늘 2시쯤에 황희 후보.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안타깝게 컷오프 된 이나영 후보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랑 황희 후보를 도와라. 저도 선배로 총을 했어요. 아쉽고 쓰라려도 지금은 그러니까 불복까지 했는데도 끝났으면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하고는. 근데 그게 끝났다. 그럼 바로 그냥 수영하고 뛰어들어라. 구잡히 후보는 딱 경선 떨어지자마자 바로 전화했대요. 나수열 후보한테 승리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바로 둘이 캠페인 해버린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캠페인 해버린 거예요. 온팀이 돼서 나수를 돕겠다. 우리 평택에서도 아마 김연정 후보님은 지금 평택 시민들 사이에서 반드시 평택발전이나 윤석열 신파에서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이런 요령이 고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좀 전에 평택병이 변경이 됐어요. 새로 생겨서 평택병 지역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갑울병이잖아요. 갑운 송탄이라고 불리는 북쪽이고 을은 서부 쪽에 평택항이 있는 도농복합도시. 평택항과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항이 있는 그런 게 을이고 남부가 저희 병인데 여기는 정주 지역이에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고 신평동과 원평동, 비전 1, 2동, 동삭동, 용의동 이렇게 6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한 21만 명 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울병 중에는 인구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약들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지도도 지금 우리 탕디 PD님이 지도까지 띄워주셨고. 오른쪽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 지역, 을 지역 전체도 지역구였거든요. 지역구에다 남부까지. 동삭 비전 1동으로 뺀 남부 지역까지가 제 4년 동안 지역구로 다 다녔던 곳인데 어쨌든 제가 이쪽 병 쪽으로 공천을 받으면서 기존에 같이 했던 우리 을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님들하고 지지자분들, 시민분들께는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일부 저 전부는 아니고 일부랑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 거네요. 그동안 열심히 뛰셨던 곳에서. 저를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한테 되게 아쉬워서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찌끄납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그 마음이 좀 죄송하고. 그런데 어쨌든 평택 안에 다 있는 거라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선된다고 하면 갑이든 의리든 병이든 간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평택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안진걸 소장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양당이 지금 막 공천 이런 거 과정이니까 원래 공천 때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4.10 총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까먹고 있어. 이번에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10개월 동안 퇴행시켜놓은 이 국정운영과 태행하는 민주주의, 안보, 외교, 평화, 민주주의. 전부 지금 망가졌잖아요. 경제, 민생까지. 모든 게 망가졌죠. 모든 게. 이거를 바로잡는, 그걸 심판하는 선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석구촌장 재보궐선거가 바로 그런 선거였잖아요. 그 선거의 연장선산인 선거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는 선거라고 알고 계신데 지금 공천 과정이다 보니까 또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프레임을 잡고 민주당의 공천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도를 부각시켜서 프레임을 짜고 여당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마치 우리 당이 공천에서 대단한 파열음이 생겨서 아, 이거 지금 이번 총선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거기에 그 프레임을 우리가 말려들면 절대로 안 되고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따져보면 설명이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강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공천을 못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너무 충격과 고통을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후보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랄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가 절박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분들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대의 속에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큰 대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의 안에서 좀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지난 총선하고 이제 20대 96년 총선 때도 이렇게 복귀해 보면 사실 지금보다 더 했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96년도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 때였잖아요. 김종인 비대위 때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2016년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시그러집니다. 나이 났어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정치도 안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사실 문재인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물러나라고 난리 나고 물러나서 김종인 오고 난리 나고 김종인 제가 1번인가 2번 넣어갖고 또 난리 나고 그러니까 자기 철수 안 나니까 문재인 대표님이 또 두 번인가 찾아가지고 또 보시고 와갖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당대표를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연장을 세워갖고 한 건데 그때 그 공천 중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이해찬 전 대표님을 컷오프 시켰잖아요. 정청래 김현 이해찬 강기정 광주시장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노 세력에 대해서 거의 숙청하다 싶기 전에 알겠잖아요. 그때. 그때가 훨씬 더 심했죠. 지금에 비하면. 그럼요. 물론 다만 어쨌든 시끄러운 건 당연한데 이렇게 막 상처입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빨리 추리지 않으면 악영향을 갑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온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위로도 하고 손도 내밀고 이렇게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거나 경선이 이기신 분들이나 또는 컷오프 당했거나 전략권 당한 분들을 후보로 확정된 분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도 하고 소주도 한지 하면서 어떻게도 하나 돼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우리 계속 호소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가 컷오프 당하고 컷오프 지원 유세팀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전국을 돌려. 더 큰 유세단. 맞아요. 더 큰 유세단. 전국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 당시에 속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시 기회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당하셨는데 5선이신데도 승복하신 거 처음에는 속상했겠죠. 엄청 속상하셨죠. 선대위원장도 맡고 차지호 차지호 전략공천은 차지호 교수 카시트 선대위원장하고 후원회장 맡아서 돕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들으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장이잖아요. 네. 권력투쟁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안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사실 지금 현재 현직에서 뺏지 달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도망간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득 현역으로서 다선을 하셨건 또는 현직을 하셨건 이런 분들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 대한 빚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고마워할 줄 알아요. 일단 당원들과 당의 일단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채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건 이루어야 되고 잘 추스려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당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선출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당대표 중심으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당에서 추구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공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선적인 차원에서 당을 위해서 선당 우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정치인은 나중에 보니까 다 다시 살아나더라.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총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럼요. 다양한 거의 뭐 1년 단위로 선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 당을 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정말 윤석열 정권 제대로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그래서 지금 조국신당이 떠버린 이유가 조기종식 시켰다고 딱 선언하니까 아직 민주당은 탄핵 퇴진 조기종식까지는 못 꺼내는데 우리 김현정 후보님하고 저희는 당선되면 바로 조기종식을 추진할 겁니다. 조국신당은 더 열심히 할 건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조기종식 선언하니까 그쪽으로 지지율이 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선거가 입막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선 민주당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 중심으로 일단 찍고 도저히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님이든. 그러면 조국신당 찍어야 됩니다.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조국신당 때문에 정치관심 가지고 무당층이었는데 무관심층이었는데 정치관심 가지고 당원 가입한 사람도 꽤 돼요. 지금 한 50%가 그런데요. 그건 윈인이에요. 윈인. 그런데 그분들은 조국신당 치러와서 민주당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논쟁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윈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랑. 어저께 두 분의 만남도 매우 좋았어요. 그런 비계 멘트도. 아침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만났는데 너무 두 사람 잘 만났대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불가치 심판하고 할 수가 있다면 박지원장도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광권 선거하고 천조를 쓰겠다고 지금 뻥을 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지역 돌면서 공약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우리 평택 관련된 게 있어갖고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런 겁니다. 평택에 gtx a선 gtx c선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하나는 천안 나산까지 연장되는 걸 발표를 했어.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평택 시민들이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우리 대선에 우리도 공약이었잖아요. 수건 사업에서 다 반겼는데 보니까 그 비용을 전부 지자체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그게 상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다 천조증 내는데 비용은 다 지자체에서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세수기로서는 59조 빠꾸 나가지고 그중에 23조가 지금 교부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라도 그래서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엄청 고고 있고. 돈 다 깎여가지고. 거기다 경제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수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방세가 들어오는 게. 그 정도로 경제에도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그 비용까지 지자체에 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정부에서 생산 건 다 내고 예산은 저걸 합니까. 이거 지금 국민의힘의 소속인 지자체장들조차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지금 한참 이야기 중이신데요. 우리 엔돌피님께서 소금 계좌는 안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자막에는 안징글태리 민생경력 소금 계좌는 보이니까 그래서 MJ님께서 김현정 이겨라 하면서 바로 김현정 응원 안내를 해 주셨어요. 지금 올라가 있네요. 농협 30103401070-22. 제가요. MJ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사무소에 상무소를 얻었는데 현수막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후보 중에 제일 클 거예요. 평태평에. 나이스.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인가 그런데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건물주랑 얘기가 잘 돼서 가지고 우리 민주당 성향이신 것 같아요. 얻어가지고 거기를 현수막을 이쪽으로 세면 내면에다 붙였는데 거의 한 60미터 돼요. 아 좌우가? 그 사진 하나 있으면 참. 그 사진 아니 그 현수막 구경으로 가야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현수막 크기로는 전국 1등이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현정 후보님이 이렇게 또 대신에 이제 헬스국 비용이 많이 들었다. 유머도 있으시고 현수막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지역도 갑자기 옮겨갖고 돈도 더 들 수 있잖아요. 우리 김현정 후보님의 농협 30103401070-21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진사회사님이 요즘 굉장히 열심히 윤석열 김관이 풍자하다가 엄청난 탄압 아까 형사고수거에 당하고 채널도 폐쇄될 뻔했는데 겨우 살려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먹방 왔는데 현재 12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예요. 건진사회사님이 우분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차피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평택병 김현정 후보님이 지역설명과 지역현안 일부 그다음에 윤석열 의원권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에 대한 규탄을 해주셨고 그리고 평택병에는 윤석열 한동은 체제의 최고 부역자 중에 한 명이죠. 정책위원장이니까 유희동이라는 사람이 상대후보다. 3선원이죠. 그러니까 나름 국민의힘의 거물급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 민당의 젊고 유능한 신인 어떻게 보면 신인들이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병 그다음에 안성의 윤종군은 오늘 전 6시 50분에 오십니다. 이분들 평택과 안성 라이노 쭉 우리가 응원해야 돼요. 오산의 차지호 카스트 교수님까지 다 묶어서 우리가 두 군데에서 승리하면 7선을 막는 거예요. 어쪽 4선. 김학용 4선. 그다음에 유희동이 3선이니까 7선을 꺾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경숙님께서도 하트 표시해 주셨고요. 김현정 감사합니다. 자 우분투 이제 우분투. 김현정 후보님의 정치철학. 또 평소에 정책의 어떤 배경을 알 수 있는 우분투에 대해서 지금 또 우분투 재단 맞는 걸 쭉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다 알죠. 넬슨 만델라. 그분이 아프리카 코사족이에요. 네. 그분이 정치적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분투고 또 하나가 왜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아 그 유명한 말이 아프리카 속담이나 나오잖아요. 구족 속담에. 그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슬로건이면서 코사족 방언이에요. 두 개가. 그게 우분투가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1등하면 과일방언이를 주겠다. 경쟁을 시킵니다. 애들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자가 이상하잖아 교수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1등하려고 경쟁하지 않고 같이 들어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분투 우분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친구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분투예요. 그래서 상생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태일 정신이에요. 대단사 전태일이 자기의 차비를 아껴갖고 비정규직 여공이었던 시다. 시다분들한테 풀빵 사줘요. 풀빵 사주고 자기를 걸어가서. 그게 바로 상생 연대 사랑이라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태일 정신 하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걸 말을 인용하면서 투쟁고로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태일 정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이제 우분투랑 몇 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이제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산별로 주였냐면 87년도에 호원철폐 독재타도 외치면서 대통령 직선제 이끌어낼 때 선봉에 서서 투쟁에 따라서 왜 우리가 넥타이 부대라고. 그 유명한 넥타이 부대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bc카드 직원으로 일하다가 뜻한 바에서 bc카드 노조 활성화하면서 bc카드 노조 위원장 하시다가 또 이제 보험 증권 카드사들의 전국적 연맹체인 민주노총대의 큰 산별 중의 하나인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한 8년 정도 하셨던 걸 연임인 거 아셨잖아요. 네. 하시고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에서 영입되셔서 평택의 전략공찬. 그러나 그 기간이 좀 늦어지면서 천국 표차로 석패한 이번에는 1만 9천 표차로 이기실 것으로 추경이 되는 우리 김현정 후보님. 그래서 제가 우분투 거기에 착안을 해서 87년도에는 우리가 사실 민주화는 이뤄냈지만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30년이 지난 2017년도잖아요. 딱 30년이 지난.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이 이제 막 물결처럼 행정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었어요. 산별로조 위원장. 그래서 같이 선봉해서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사무금융 노련도 8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 밑당의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역사적인 풍향계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어쨌든 실질적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30년을 뭘 할 것이냐라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고민한 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것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조합과 사, 노사 그리고 민정이 합쳐서 사회연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그 사회연대 운동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의 핵심은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을 없애는 거고 원청과 하청의 차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에 착안해서 제가 우분투 재단 설립을 제가 추진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노사가 같이 돈을 내자.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때 80억을 모아가지고 우분투 재단을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게 사회연대 운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맥이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저를 사회연대 운동 바로 해서 영입자의가 왔고 저는 우리 안중권 소장도 잘하겠지만 20년 동안 민주노총회에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진짜 일심하셨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런 개적하고 사실 민주당하고 정체성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또 비판한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친보정당으로 갈 수도 있다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그즘부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의당이 조금씩 민주당보다 더 약간 제대로 활동 못한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최근에 특히 그게 또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는 네거티브는 아니니까 녹색정당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민주당으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이 앞으로 훨씬 더 유능하게 실력 있게 더 잘하실 것 같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사회연대운동을 내가 이제 원내로 들어가면 법 제도적으로 더 크고 넓게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주변에서의 그런 설득이나 이런 거에 제가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서 당에 입당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진보정당이랑 같이 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은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진보정당보다 더 진보정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노동블록을 만들어서 노동블록의 원내 교섭단체인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같이 하면은 그 분야 노동과 관련된 사회연대와 관련된 분야는 그쪽에서 결정한 대로 당을 추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유럽식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거의 노동당이나 사민당이 전부 다 일당 또는 여당 아니면 제1야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도록 내가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소명감도 가지면서 이제 민주당이 입당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만든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게 노사가 합심해가지고 재단 만든 게 우분투재단하고 공공운수 노조하고 회사가 만든 사회연대재단인가. 이 딱 두 개. 그 때 금융 저기. 아 금융노조도 하나 만들었긴 해요. 금융노조도. 네. 거기는 뭐. 뭐라더라. 사회금융 뭐 아니면 사회기업 금융. 한 세 개 정도가 있었는데.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짧게 설명되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차이는 제가 만든 우분투는 정말로 제가 1년 동안 막 뛰어다니면서 사측 만나고 우리 지부장들 만나고 해서 노사 같이 출연한 그런 게 있고. 공공연맹에서 만든 거는 그때 왜 무슨 환급해줘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기 잘못 나가가지고 성과급인가. 그렇죠. 성과급이 어딨지 뭐. 옛날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성과급 주니까 그 분야에서 반납한 돈도 있었고. 그 분야에서 반납한 돈도 있었고. 그 분야에서 반납한 뭐 그런 거. 그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돌려받지 않고 그거로 만든 거라서 저희랑 성격이 좀 틀리고 금융노조 쪽에서 한국노조 금융노조에서 만든 거는 기업 사측에서 주로 많이 내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뜻은 다 좋은 것이죠. 같은 좋은 것인데 지금도 우리 우분투 재단은 아주 왕성하게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때 같이 방송도 했잖아요. 라이더 유니어는. 그럼요. 택배 라이더 유니어 이렇게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 당시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도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거를 라이더 유니어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더 유니어이 배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나는데 국민들은 그냥 다니면서 시끄럽게 빵빵거리는 것만 들리고 막 이런 불편 불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실태를 보면 라이더들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보험을 가입시켜줘요. 네. 오토바이가 사고 많이 나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보험료도 엄청 비싸고. 만약에 들면 연 180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친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해서 노조도 못 만들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더 유니언에다가 우리 우분투재단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도 해서 그것을 당시에 박원순 시장 때였어요. 박원순 시장이 설립필증을 내줬어. 노조. 아 그렇죠. 처음 라이더 유니언. 네. 라이더 유니언에. 그 배달 우리 기사님들. 음식 특히 음식 중식 배달 기사님들의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설립할려면 설립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설립필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 안 해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지자체에서 설립필증을 낸 노조는 그 지자체 안에서만 법적인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해 줘 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수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리에 대한 표준 단가도 없는 거야. 이 친구들은. 그때 오토바이 수리비도 지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얘기해서 표준 공임 제도도 만들고 이랬던 협약 맺었던 기억이 지금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분투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누가 딱 물어보면 그냥 우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차라를 가진 경치가들이 민주당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선된 사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대 180살까지 됐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래서 난 민주당이 싫다는 분도 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속속두리 후보로 이렇게 확장되거나 경선 중인 후보들 중에 보면요. 정말 투쟁이면 투쟁. 윤석열, 김건휘, 한동훈 정권의 투쟁이면 투쟁. 정책이면 정책. 우리 주민들에 대한 봉사하면 봉사. 이런 마인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희망죄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전회에서 민주당도 정말 세대교처도 필요합니다. 또 많은 인물교처도 필요합니다. 많은 신진인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확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싸우고 할 수만 있다면 퇴진이나 퇴직까지 시키고 또는 진짜 생각처럼 안 돼서 정말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3년 후에 대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고 반듯한 민주정부, 4기 민주정부로 가야죠. 우리 안열TV 명명님께서 김현정 의원님, 벌써 의원님으로 응원해 주시고 저기 나왔네. 제 현수막 보이시죠. 아, 우리 뒤에 정말 엄청납니다. 저기... 극장인 줄 알았대. 거의 극장이네요. 그러니까 가로가 50m. 저게 지금 2면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세로는 몇 미터예요. 네, 세로도 3, 6, 세로도 한 15m. 그러니까 15m쯤 될 것 같고 가로는 진짜 50m쯤 되겠네요. 저 오른쪽에 또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역시 당선될 분위기가 형태리 미래에 김현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미래에 이재명과 김현정이 책임집니다. 방송 패널 때부터 응원했대요. 명명님께서. 너무 좋았는데 부천이 울마당 사진도 간직하고 있대요. 부천에서 만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이렇게 당 행사나는 가면 우리 당 열혈 지지자분들이 강강 순례도 해 주고 의외로 인기 맞습니다. 오른쪽 보이네. 네, 오른쪽도 보이네. 지금 권진사회다님도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깨아! 김현정 후보 지지! 아, 예. 이렇게 새롭게. 저 권진사회다님, 김비디님. 우리 오늘 방송 중에 재밌는 거 있으면 숏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김현정님. 뭐 약간 좀 웃기는 거 없으세요? 어... 방송 TV 패널 좋긴 한데 너무 안 웃기다는 그런 비판이 있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좀... 뭐 선대모사라든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을 풍자한다든지 뭐 아무거나 요즘 동네에서 뭐 써먹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 제가 최근에 우리 진보 유튜버들께서 평택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해 주세요. 근데 거기 이제 민주시민TV인가? 최현준TV인가요? 최현준TV, 나두짐TV, 정치탑파TV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알리는 3대 TV예요. 황기자TV까지 4대 TV. 이분들은 현장을 무조건 가요. 황기자TV, 최현준TV, 정치탑파TV, 나두짐TV. 그다음에 초코라테TV. 이분들은 거의 세트로 다니면서 아, 바른소리TV도 있네요. 진정하 선생님. 대단하세요. 찍었어요. 한 2시간을. 2시간 찍고 이제 아주 잘 마무리하고 훈훈하게 헤어졌는데 끝나고 본인 혼자서 또 이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어서 하는지 몰랐는데 맞아. 혼자서 남아서 또 하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우리 지지자분들이 보시고 너한테 그러더라고 한 분이 최현준 그분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웃겨야 되는데 자기 웃기는 컨셉이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다니면서 얘기하셔가지고 싱글었다고. 아니, 저는 정말로 제가 우분투가 제 정치적 소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화가 나. 그러니까 초기업 초보자들 감세하고 감세한 것 갖고 낙수효과 얘기하는데 무슨 투자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돈으로 전부 사내비봉으로 쟁여놨다가 싼 부동산 나오면 부동산 투자하면서 또 돈 벌고 또 정부에서 거기에 무슨 하다비를 하듯이 국유재산들 막 컬값에 매각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린벨트도 없애고 전부 다 이제 제발 대기 없죠. 농지 줄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국가냐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서민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 예산을 다 깎으면서 이쪽으로 하니까 제가 추구하는 정치랑 완전히 상반되는 정치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해가 되는 정말 절박함이 있어요 저는. 검찰 독재도 조기 종식 좀 시켜주세요. 그것도 지금. 이재명 그렇게 400번 압수색하고 조국 교수님도 이번에 이야기했는데 100군데 정도 압수색 당했다고요. 송영길 대표님도 100번 정도 압수색 당했어요. 이재명 조국 송영길을 맞춰서 600번이나.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 압수색도 수백 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수색을 한 천번 가까이 한. 나중에 보면 압수색 천번 가까이. 최강욱 의원님도 압수색 여러 번 당했죠.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참모들 압수색 계속 하잖아요. 성남시의 직원들 경기도청 직원들. 경기도도 압수색 계속 당해서 오줌하면 점잖은 김동연 지사님이. 야씨 압수색도 그만해.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당 대변인이나 골로서 보러 방송에 많이 나갔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갔고 가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루니까 제가 이제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대북손금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방송을 하려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차치하더라도 제명이 다 뭡니까. 제3자 뇌물 업무상 배임 이것들은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2연령 비연령 범죄라고 해서 선진국에서 없는 나라도 많아요. 배임죄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배임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냐를 누가 판단하냐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사기업은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망해가지고. 그래도 그럼 대표이사가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하지 않아요. 배임죄로. 대부분 판결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그러면 처벌할 수 있지. 그런데 지자체랑 국가는 더 강보미한 정책적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요.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배임죄로 규율하면 모든 게 다 배임죄죠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은 저번에 부산 엑스포 다 됐다고 이긴다고 역전했다고 그래놓고는 29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산만 수천억을 쓰고 그게 여러분 그건 진짜 배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막상 검찰 수사하는 재판 가면 배임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진짜 나쁜 짓을 해도 그러니까 배임이 그 정도 어려운데 그냥 이재명한테 모든 것을 뇌물이 없으니까 배임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그러면 기계적인 형평성을 해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쪽은 안 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고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수사 안 하고 왜 그쪽 여당은 그렇게 손방마미로 수사하는 척하거나 또 하지 않거나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야당 인사 전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지들은 신이에요. 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본인들이 신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신이라서 절대 불가침이고 성역이고 아무리 엄청난 잘못에도 죄가 없고 그냥 범야권 진보세력은 없는 죄도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고 티끌도 태산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이선영님께서 김현정 짱짱짱짱짱짱 그 다음에 이선희씨님께서 김현정님 방송인인가요. 워낙 방송에도 많이 보고 방송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범민주 진보세력과 민화를 대표하는 주요 방송 패널이 요즘에도 나가시나요. 요즘은 후보가 돼가지고. 후보가 되면 못 나오게 하나요. 공영방송은 못 나가요. 법상으로. 유튜브는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가능하고. 그래서 요즘 YT나 개남뉴스에서 안 보이시는군요. 후보들은. 그 다음에 용사님께서 마리아 앙따네트 건진 이렇게 풍자되어 주셨고. 아름다운 나라님께서 정권 바뀌면 3인방 압수색 6번번 예약해 놓은 예약군은 당사자네. 뭐 이런 윤석열 김건이 한두 번 말하는 거였죠. 그 사람들은 진짜 압수색 600번번 날 거라서 그 사람들 압수색 한 5번씩 하면 죄가 더 확증될 겁니다. 자 이선영님께서 가장 국회로 응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근데 워낙 지금 바쁘셔가지고 또 오늘 평택에다가 서울에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러 오신 거죠. 네. 오늘 크로마키 촬영이 있었어요. cdc에서 오전에 했고. 아 그 나중에 이제 그 선거 방송할 때 당선 유력 김연정 막 이런 거. 제가 이불은 낙선으로 말 안 했어요. 당선 유력 당선 확정. 당연하죠. 낙선이라는 얘기는 하시면 되고. 아 그럼요. 그게 또 이제 또. 낙선은 딱 하면 있네. 낙선전대. 이낙연 이준석의 낙선연대. 돌돌아줘유. 그게 이제 그 2시에 또 하나 또 있어 가지고. 중간에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하고 한번 이렇게 방송하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고요. 우리 저기 안진걸 소장은 저랑 같이 민생경연구소장도 공도장도 하고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친근감 있고 하여튼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이렇게 지금 사실 보이지 않은 균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오로지 통합으로 가야죠. 통합 전환하네. 전국을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정말 열일하고 계세요. 열일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안진걸TV. 아유 감사합니다. 수치 좋습니다. 안진걸TV 많이 구독해 주신 분과 아울러서 후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하나 더 찍어야 돼요. 아 크로마 프로필 좋습니다. 우리 워낙 민화를 대표하는 후보자이고 정치가이다 보니까 또 후보가 확정되니까 여러 방송사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시고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래서 유튜브도 지역에서 계속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녀야 돼서 가급적이면 저거 하는데 안진걸 소장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누추한 민생경종은 아닐 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트TV에서 천사대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대교님 인사트님 인사트님이 의식이 있는 정치는 필요한 시대에 적합한 김현정. 지금은 투쟁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도 주셨고요. 제가 투쟁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투쟁 전문가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평택 김현정TV 나중에 녹화를 올려주실 건데.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소식도 하시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홍보 겸 당부 겸 강조 겸 딱히 해 주십시오. 진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아까 보여줬던 선거사무소 평택시청 바로 동문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해요. 제가 3월 1일 날 공천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번 주인데요. 그날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보시고 싶은 분 많이 오십니다. 한번 같이 와서 응원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진보 유튜버님들도 자주 평택에 오셔서 저도 근황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저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저희 지역구를 편입된 특히 비전일동 동삭동에 아는 지인들 계시면 저한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저 있습니다. 토요일 3시 개소식. 2시 2시. 토요일 2시 개소식. 저는 원래 제가 무조건 가야 되는데 대주도의 문대림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분도 현역으로 이겼거든요.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급박하게 잡는 거라고. 약간 더 늦게 이야기하셨고. 저는 토요일 3시는 문대림 후보 개소식 가서 연대사 응원하라고 하고요. 강김해 이성곤 의원. 거기 그 지역이 조금 지금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성곤 의원 그거도 응원하고 오고. 일요일 날은 3시에 윤종근 후보 개소식에 가서 만약에 윤종근 후보 개소식에서 TV를 하면 다른 진보 유튜브에 대한 공동방송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진보 유튜브님들 김연정 개소식 토요일 2시 많이 가주시고 일요일 3시 윤종근 후보 개소식. 이 평택 안성은 진짜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냥 경기 전체가 승리라고 그 여파가 충청도까지 미칩니다. 안성 평택 이쪽은요. 오산 이쪽은요. 그 결혼이 충청도까지 가서 또 충북 충남에서도 후보들이 더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김연정 평택병 우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분. 후보 확정된 분 중에는 참으로 우리 안징글TV 인사티비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6시 50분에는 윤종근 후보님이 안징글TV 대박영선TV 인사티비 공동으로 오고요. 또 오늘 8시 10분에는 여의도 정비소 아주 인기 방송이죠. 박박자매 박영선 평론가님 박예선 아나운서님 방송까지 쭉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자 우리 김연정 평택값 아니 평택평 후보님 반드시 당선을 기원해 주십시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 김연정TV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택리님 마무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 김연정 평택 병 후보님 당선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검색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